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이랑 소개팅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영어 하는 거에 대한 울렁증?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 말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개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Blind Deating. 친구들 소개, 아는 지인들 소개로 여자랑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에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어땠어요? 네, 저는 상대방이 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아... 네. 당신하고 안 맞아서요? 그냥 외모이나 성욕? 아뇨. 외모 같아요, 외모. 제가 별로 맘에 안 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 아뇨. 아뇨. 했는데 하고 그날은 잘 얘기하고 지냈죠. 네. 이제 밤에 만날 때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휴대폰도 연락을 하는데 잘린 거죠. 아... 해본 적이 없다면 왜 안 해보세요? 아... 제가 못생겨서 친구들 소개를 안 시켜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하... 하... 진짜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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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형 뭐예요 이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면대요 목 목 목이 중요해요 근데 목 이렇게 날씬한 목 이렇게 목 이렇게 잡고 싶은 여자 4 성격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아요 저도 이상형 딱히 없어요 혹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니까 어 좋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 아닐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성격은 다 부죠 외모 형은 보지만 더 중요한 걸 치면 더 중요한 게 제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니까 딱히 이상형은 꽤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홍대에 있잖아요 아마 강남에 가면 그 사는 여자들이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죠 농담이에요 오케이 좋은 여자 알고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좀 해주시겠어요 음 우리가 먼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 좋은 여자가 다 저 같아요 아 다 저 같아요 제 친구들이 다 저 같아요 정말요 얘 데려가세요 얘 데려가세요 아이 좋은 여자 알고 있으면 제가 먼저 사귀었대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오케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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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